잘 모르겠습니다 머리 빰빰해 보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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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 원수들 뭐해요 뭐하세요 아벤저드 보고 집 가고 있어요 왜요? 왜 저 두고 간 거예요? 왜 원수만 본 거예요? 왜 그랬어요? 여보세요 눈빵 눈빵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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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대기실이에요 아까 릴뱅 산옥을 마치고 대기실에 있는데 멤버들이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심심해서 겠죠 저도 산업 끝나고 바로 잠들 줄 알았는데 저는 원래 피곤하면 더 하이텐션이 되는 사람이어서 계속 이런 거 몇 시간이 지났네요 한 두 시간 지났나? 100이 얼마짜리냐고요? 뭘 알고 누구 거지? 다연인가? 괜찮아 제 머리 무겁지 않아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고요? 몇 시에 일어났지? 3시 반쯤 일어났나? 그랬던 거 같아요 아 맞다 제가 레드카펫 때 넘어졌잖아요 원수분들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괜찮아요 근데 신발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꽉 이렇게 쪄였어야 되는데 왼점만 덜 쪄였어가지고 많이 커서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넘어졌어요 진짜 너무너무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 그때 한순간만 놀라서 힘이 안 들어갔지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? 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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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가 닮았다고 저 동물 닮았다고 저 진짜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다람쥐 헤토리 시바경 사만여울 토끼 다람쥐 얘기했나? 진짜 많아 헉! 원수! 20분이 됐어요 내일 또 만날 거니까 본번사수 해주고요 알았죠? 또 봐요 안녕